펜? 힘들어. 더워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진흥하는 수능 지구과학 전문가 우지윤입니다. 지난번에 예고해 드렸었던 대로 개념완성 강좌 튜토리얼 OT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튜토리얼 OT 가기 전에 우리 저기 뭐야. 이 옷 보이시죠? 이게 저기 뒤에도 등판에도 크게 하나 있어요. 그리고 저기 짜잔 실제 착용샷도 한번 보여드리면 이 케이스는 그냥 제 거에요. 제 개인 케이스고 이렇게 껴서 이렇게 하는거래요. 좋습니다. 그럼 서로는 이 정도로 하고요. 이제 본격적으로 개념완성 강좌 튜토리얼 OT 들어가는데 일단 필수입문과는 달리 개념완성 강좌는 일단은 강의가 무거워요. 분량 되게 많습니다. 상당히 난이도도 꽤 높아 최근 출제된 문제들이 아주 가볍지가 않거든요. 근데 그 문제들을 풀기 위한 어떤 제대로 된 개념학습을 1차적으로 끝내야 되는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썩 가볍지가 않습니다. 필수입문과는 완전히 수준과 내용, 분량, 난이도 차이가 있어요. 따라서 공부하실 때 일단 반드시 준비물 교재가 필요하고요. 당연히 인터넷 환경이 되는 인터넷이 되는 환경에서 강의를 수강할 수 있는 기기도 필요할 수 있겠죠. 좋습니다. 교재 한번 보여드리면 이게 지구과학 1 교재 개념교재 그 다음 필기노트고요. 지구과학 2가 이게 색깔이 있잖아요. 여러분들 와 이거 이거는 화면으로 보는 거랑은 이거는 아 이거는 저기 차원이 달라요. 직접 보면 아 장난 아닙니다. 아 그래요? 개념교재 필기노트 같이 세트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얘네들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 강의 수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일단 학습 계획은 일주일에 최소 아 4강 정도는 여러분들 꼭 듣기를 부탁드려요. 매주 저희들이 지구과학 1 또는 지구과학 2 개념완성 강좌를 촬영해서 업로드하는 분량이 매주 3강에서 4강 정도긴 하거든요. 그래서 지금까지 올라간 것도 이미 다 봤고 매주 업로드되는 걸 그대로 따라온다면 그 업로드되는 약속된 요일 있잖아요. 그렇죠. 물론 더 일찍 올라갈 때도 있긴 합니다만 매주 업로드되는 분량을 꼬박꼬박 따라오시는 게 제일 좋고 대부분의 경우 아마 강의가 업로드되는 것보다는 한 템포 뒤에 강의를 수강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여러분들이 처음 공부를 하려고 할 때 먼저 강의가 올라와 있는 게 있을 거예요. 그렇잖아. 약간 늦은 거잖아요. 따라가야 되잖아요. 그러면 일주일에 4강 가지고는 견적이 안 나올 수 있고 올려져 있는 강의가 꽤 있는 상태다 라고 했을 땐 여러분들 일주일에 6강 에서 8강 정도는 따라오시는 게 어떨까 라고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. 오케이 이게 너무 개념완성 강좌의 완강 시기가 늦춰지면 이어서 올라가는 후속 강좌를 따라올 때도 계속해서 더 늦춰지게 돼요. 그러니까 시기별 해야 될 학습 또 시기별로 해야 할 만큼의 어떤 수준과 그 난이도에 걸맞은 공부를 저희들이 그때그때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그것들을 모두 완벽하게 소화하기 위해선 개념학습을 끝내야 되는 시기는 실질적으로 이 개념완성 강좌가 완강되는 시기에 끝내는 게 제일 베스트이긴 해요. 일주일에 6강 정도 따라오시길 부탁드리고요. 오케이 하루에 6강 다 듣기는 좀 부담되니깐 일주일에 2일 나눠서 3강 3강 또는 3일 나눠서 2 2 2 2 이 정도 괜찮을 것 같아요. 아시겠죠? 음 자 그럼 지금부터 제가 한번 강의를 직접 들어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차근차근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일단 메가스터디 이렇게 접속을 하시면 되고요. 여기 저 제 아이디로 들어왔어요. 자 좋습니다. 그래서 일단 뭐 이쪽으로 들어오셔도 되고요. 여러분들 마이페이지 클릭해서 들어오시면 되고요. 아 여기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여기 알림이 있어요. 알림 최근 받은 알림 이렇게 뜨는데 그 이거 좀 여러분들 설정해 주시면 좋아요. 어 왼쪽에 마이페이지에 여기 알림 메뉴 있고요. 여기 알림 설정이라고 떠 있는 거 있거든요. 그러면 어 다른 것보다 강의가 업데이트 되는 부분들 여기다가 알림 문자 이런 거 해놓으면 어 문자 해놨을 때 그 카톡으로 여러분들 휴대폰으로 그 강의 업로드 된 게 딱 문자가 와요. 어 그래서 여기 발송 시간도 딱 선택이 돼. 그래서 몇 시에 딱 발송되게 하면 아 그날 강의가 업데이트가 되면 이 시간대 딱 알림이 오는 거지. 어? 그러면 어떻게 해? 올라왔잖아. 바로 달려가서 강의 보는 거죠. 하하하하 자 그래서 내 강의실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. 내 강의실로 들어가시면 자 제가 수강하는 강좌 쭉 있어요. 어 여기 여기 별표 있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 이거? 어? 즐겨찾기 관심 선생님 등으로 와 이거 기본인 거 알아주시고 한번 강의 한번 틀어 보고 어 한번 보도록 해 볼게요.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. 진화하는 승진과 전문가 오지현입니다. 자 그래서 일단 쭉 설명을 할 때 여러분들 일단 경청 어? 완전 집중 경청해 주시고 일단은 화면을 계속 보는 시간이 많아야 될 것 같아요. 화면에 대부분의 많은 자료들 제가 띄워놓고 판사하는 내용도 있고 설명할 때 직접 또 스튜디오 강의는 저랑 이제 소위 또 아이컨택이 또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같이 이렇게 뚫어지게 쳐다봐 주시고요. 칠판에 판사할 때 여러분들 붉은색 분필로 빨간색 분필로 판사하는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교재라든가 또는 연습장에 직접 여러분들이 좀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 내용들에 대해서 빨간색으로 판사를 하고 있거든요. 따라서 그런 것들을 참고하시면 아 빨간색 분필이야 그러면 아이고 이거 빨리 적어야겠구나 라고 딱 느껴주시고 정리해 주시면 나쁘지 않습니다. 그리고 필기할 때는 여러분들 글씨 안 입어도 돼요. 자기만 알아볼 수 있으면 됩니다. 오케이? 어 저도 이렇게 책에 보시면 필기해 놓은 내용들 저도 이제 수업 준비하거나 정리할 때 이렇게 딱 정리해 놓고 필기해 놓게 하거든요. 아 이 강의 플레이어에 여러분들 인덱스 요거 활용하시는 거 아시죠? 어 딱 누르면 바로 해당 내용 딱 들어가는 거 어 이런 것도 좀 반복해서 보실 때는 다시 내용들을 찾아 보실 때는 아주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요. 오케이? 대표 유형 분석 문제가 있습니다. 어? 어 대표 유형 분석 문제 이 대표 유형 분석 문제의 목적은 뭐냐면 일단 우리가 어떤 내용들을 우리가 배워야 하는지 에 대해서 쭉 설명드리고 어 여러 가지 다양한 지구과학적 현상들을 하나하나 배우는 거예요. 그래서 암기해야 될 것들 그리고 개념 원리에 대한 이해를 해야 할 것들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지 않았겠습니까? 그럼 이 내용들이 과거 기출 문제에선 어떤 식으로 문제에서 문제화 되어서 소개가 됐는지 어? 어떤 식으로 질문이 구성되는지 그리고 배웠던 내용들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한번 바로 연습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대표 유형 분석 문제들을 넣어놓고 이 문제들을 하나하나 제가 풀어드려요. 많은 기출 문제들을 쭉 풀어보면서 정리를 하는 시간이 또 있기도 하겠습니다만 개념완성 강조해 있는 대표 유형 분석 문제만으로도 꽤나 많은 기출 포인트들을 정리할 수 있다.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. 아시겠죠? 좋습니다. 자 그럼 이제 강의를 들을 때는 한 이 정도 정리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이제 복습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설명 드려보도록 할게요. 자 여러분들 복습하실 땐 일단 강의를 들었잖아요? 책을 처음부터 정독을 합니다. 근데 이제 우리 개념 교재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특징이 길게 줄글로 좀 서술이 돼 있어요. 음 근데 이제 학생들마다 사실은 조금 이과적 성향이 강한 친구들은 이렇게 길게 쓰여져 있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 친구들이 많긴 해요. 그냥 짧게 이렇게 좀 일모교연하게 요약 정리된 게 좋지 않겠냐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 잘 들어보세요. 일단 처음에 여러분들이 원리적인 걸 처음 듣고 이해를 하고 그에 대한 걸 생각을 해 볼 때는 이렇게 나름의 인과관계가 길게 서술돼 있는 서술형 줄글로 이루어진 본분들이 있는 게 훨씬 더 도움돼요. 그러니까 글자 많다고 여러분들 불편하지 마시고요. 일단 처음 공부할 땐 이게 좋습니다. 그러면 딱 요약 정리된 건 언제가 좋냐 일단의 내용 정리가 한번 머릿속에 다 됐어 어느 정도 원리적인 걸 여러분들이 깨달았어요. 그 다음에 반복해서 복습을 하실 땐 이제 내용 알고 있으니까 어떤 내용들이 있었다라는 걸 조금 간단하게 요약 정리된 걸 읽어보는 게 조금 더 짧은 시간에 전체적인 내용 복습에 도움될 수 있겠죠. 본문에는 길게 쭉 있습니다만 우리 뒤쪽에 핵심 요약 정리 빈칸 넣기 문제 있잖아요. 거기도 사실 간단하게 요약 정리가 돼 있는 거고 그래서 어쨌든 본문 정독 그 다음 본문에 필기된 것도 쫙 한번 다시 읽어보시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한번 정리가 됐다면 필기노트를 딱 펴서 읽어보는 거예요. 필기노트는 조금 더 우리 개념책보다는 조금 짤막짤막하게 핵심 포인트 위주로 그리고 몇몇 암기 팁 그리고 문제 굳이 어 막 곰돌이 복장도 있네. 막 문제를 풀 때 또는 자료 해석할 때 주의사항들 몇몇 팁들 그런 것들도 같이 여기 다 정리가 돼 있어요. 그래서 일단 교재 본문에 있는 서술형 줄글을 한번 쭉 읽고 정리가 됐다면 그 다음엔 필기노트를 또 한번 반복해서 읽어보시면서 내용 정리를 하시면 아주 도움 됩니다. 그 다음에 이게 끝이냐? 끝이 아니고요. 온라인을 통해서도 여러분들 챙겨갈 수 있는게 되게 많습니다. 첫 번째! 개념완성 강좌뿐만 아니라 후속 강좌에도 아마도 비슷하게 이런 프로그램이 쭉 붙게 될 텐데 첫 번째가 중단원별로 여러분들 추가 문제가 제공돼요. 추가 문제. 그래서 아마도 이 영상이 업로드 된 시점에는 추가 문제들이 중단원별로 다 정리가 돼가지고 차근차근 업데이트가 되어 있을 겁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강의 목록 이렇게 강의 목록 보면 옆에 강의 자료라는 부분이 있어요. 강의 자료에 이렇게 아이콘이 하나 있거든 요거 딱 클릭하시면 어쨌든 뭔가 자료라고 있는거 다 클릭해봐요 여러분들 다운받을 수 있는 PDF 파일 다운로드가 되고요. 추가 문제. 중단원별로 꽤 많은 문제가 수록됩니다. 해설지까지 같이 포함돼서 제공이 되니까 추가 문제 다운받아서 출력하신 다음에 쭉 한번 풀어보고 그 문제들을 정리, 점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. 아시겠죠? 그리고 이게 끝이냐? 아니죠. 그래서 우리 복습 프로그램, 진단 프로그램이 온라인으로도 제공이 돼요. 오케이? 그래서 이건 여러분들 버스, 전철, 왔다갔다 할 때 모바일로도 그 프로그램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제작되어서 제공이 될 테니까 그 온라인을 통한 복습 프로그램, 진단 프로그램도 잘 챙겨 가주시고요. 아시겠습니까? 자 그럼 이렇게 해서 개념완성 강좌, 튜토리얼, OT 쭉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어떻게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. 자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여러분들만의 학습 노하우와 학습 방법들이 딱 이렇게 잘 갖춰진 방법이 있다면 일단 그것들을 잘 활용하시면 좋겠고 저는 이제 하나의 제안을 드린 거니까 일단 이렇게도 한번 해보시고 더 도움될 수 있는 부분들을 잘 챙겨 가시면 좋겠습니다. 아시겠죠? 좋습니다. 자 그럼 개념성 강좌, 튜토리얼, OT 여기까지 하고요. 저는 또 뭐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영상들을 이제 많이 또 준비해서 여러분들 다른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고 저의 그 그 아주 제대로 된 많은 모습은 우리 강의에서 보도록 하자고요. 아시겠습니까? 그럼 저는 또 이제 강의에서 여러분들 찾아뵙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상 오지훈이었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, 고맙습니다. 오지훈이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. Lebens cod,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